동대문구가 11일 오후 3시 30분부터 구청 2층 다목적 강당에서 2017 신년인사회를 개최합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힘찬 출발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지역국회의원을 비롯해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새해의 소망을 담은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성과와 함께 2017년 구정운영 방향과 목표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구청 로비에서는 나무의 새해 소망을 적어보는 느티나무 행사와 유출 던져 나오는 결과에 따라 금액을 기부하는 희망성금 윷놀이 등의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